쭉 데리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요 네 여전히 아주 발전이 많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소개됩니다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펑코넛 76kg 150g WBA 슈퍼미들급 챔피언 백인천 WBA 슈퍼미들급 챔피언 백인천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9살 1m 78cm 47전 45승 41kg 2패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kg 200g WBA 슈퍼미들급 3위 도전자 론 어세트 백인천 선수에 도전하는 론 어세트 26살 1m 80cm WBA 슈퍼미들급 3위 23전 20승 14KO 2무 1패 전적입니다 베네주엘라의 칼로스 스쿨 심판이 소개됩니다 부심이 스쿨의 베네주엘라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조치 파나마 파나마의 세대네용 이렇게 주심 파나마의 세사람이 부심이고 알바라도씨가 주심입니다 이분도 파나마 사람입니다 전부 남미 새로군요 네 남미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어떤 이의점이라든지 이런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는 어느 선수고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그 백인철 선수가 이 링 위에서 첫번째 방어에 성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1차전입니다 신장도 크니까 리치를 따로 더 크겠구요 이제 1회전 시작되겠습니다 상체를 좀 더 열심히 움직여주는 그러한 경제운영을 1회전 시작됐습니다 에세트 선수가 1회전 공이 올리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기술이 있으면서도 들어오는 선수 선수를 유인을 하는 그런 전법인 것 같죠 네 자 키가 약간 큰 에세트 서서히 다가서는 챔피언 오히려 백인철 선수가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군요 이 에세트 선수는 그 아마추어의 200전 이상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와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다만 이제 지금 그 팔을 뻗은 모습을 봤을 때에는 네 흑둑이 그렇게 민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렇게 뻗정다리 비슷한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백인철 욕심을 내면 안 돼 네 이제 맞춰주는 그러한 전법 백인철 선수는 이제 그 체중을 잴 때 아침에 1차에 통과를 했고 다만 에세트 선수는 세 번째 통과가 됐다 네 이런 면에서 조금 그 체중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겠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오늘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일단 체중과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백인철 선수가 예 뭐랄까요 유리한 고치는 선점은 된 셈이지만요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네 그 서서에 다가서는 백인철 이 백인철 선수를 자꾸 끌어들이는데 에세트 선수가 이제 저것은 그 남미 선수 특유의 그 리치가 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웅크리기만 해도 안면과 복부 수비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데에서 자신있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백인철 선수도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들어갈 적에 고개를 똑바로 뽀짱 세우고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좌로 흔들어줘야 될 거예요 네 밀고 들어가는 백인철 조금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네 네 네 역습으로 나옵니다 아 스트레이트 네 하나의 스피드가 있죠 네 바로 저거예요 네 또 이 백인철 선수는 스트레이트 잘 던지는 선수는 네 별로 또 좋거든요 네 자 과연 아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 소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에세트 선수의 휘영입니다 네 옆구리에 공격하는 백인철 2회전 경기 진행되었습니다 아 잘한 대회도 가져갔어야죠 역구리에 네 1회전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의 수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론 에세트 선수 미국 선수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에서 한 차례 격돌이 있었습니다 첫 라운드는 백인철 선수가 그런대로 잘 끌고 나간 것 같죠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 평상거리를 유지해주면 큰일납니다 네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접균을 아주 배짝 붙어야됩니다 백인철 선수가 그리고 옆구리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저 보세요 저런거 왼주먹을 톡톡 치는것도 이 체중이 무겁기 때문에 충격을 높니다 그럼요 중량급이라는게 그래서 어렵다는거죠 더군다나 그 좋은 윌리암스 트레이너가 슬쩍 피하면서 반개월 해라 하는 그러한 그 지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주먹이 둔탁하잖아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저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투를 걸어서는 안 돼요 벗선질 다음에 역습이 제대로만 꽂히면 역구리 공격하는 백인철 역구리보다는 턱에 취약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턱을 가볍게 맞고 나서도 조금 충격을 받는 듯 했거든요 역구리보다는 어떠한 선수라도 약점은 있게 마련이겠죠 파괴력과 맷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백인철 선수에겐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주 참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풍돌아 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주무를 하는 거죠 지금 에세트 선수가 아직 그걸 간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거리를 유지하면 꼭 주먹이 나오거든요 에세트 선수요 그냥 매만원은 맞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먼저 주먹을 뻗죠 옆구리 공격 백인철 일단 그 후드워크의 자세로 봤을 때는 백인철 선수가 잘 풀러 나갈 수 있을 같은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2회전 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점은 그냥 놔두진 않는군요 옆구리 공격 백인철 저건 안면 수비를 좀 떨어뜨렸다는 의미입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잘 밀고 나갔습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받아치는 에세트 선수의 주무 스트레이트가 아주 날카로운 면을 보였습니다 반격이 조금 비설냈죠 3회전입니다 WBS 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런 에세트 선수의 경기입니다 백인철 챔피언의 1차 방어전입니다 첫 번째 방어에 나선 백인철 왼 주먹 툭툭 치는 잽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긴 리치에 비해서는 접근전에서도 상당히 능한 것 같습니다 짧은 주먹도 잘 던지죠 이번에 들어가다 백인철이 맞았죠 네 이번엔 스트레이트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백인철 그래서 이제 안면을 자꾸 좌우로 흔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력이 어떻다는 간에 중량급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백인철 선수가 스트레이트에 약하다는 것을 에세트가 알면 백인철이 괴로워지는 거죠 네 스트레이트는 백인철 저거 보세요 뒤를 체크하면서 반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이트는 트레이너의 주문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옆구리 공격 퍼치는 백인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련해졌어요 네 아 스트레이트 밀고 나오는 거 에세트 에세트가 적극적으로 나오죠 네 백인철 선수의 약점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건 저 선수가 알 겁니다 네 그만큼 외국 선수하고 백인철 선수가 많이 싸웠기 때문에요 네 네 노출이 된 상태죠 네 스트레이트 터치는 에세트 더군다나 백인철 선수는 한 방에 뉘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몰아버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상대는 크게 거를 안 되는 거죠 네 네 옆구리 공격 백인철 좋았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는 수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이 스트레이트에 자꾸 걸리면 안 됩니다 백인철 선수도 왼손 견제집이 좋거든요 네 옆구리 공격 백인철 아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난을 해요 네 쓰러지는 듯한 그런 그 그 발놀림을 했던 에세트입니다 백인철 선수도 왼손 견제집이 좋거든요 네 훅보다는 견제집을 가지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회전 끝났습니다 주먹이 몇 차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등한 점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백인철 선수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된 것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네 하는 것도 백인철 선수가 해야 될 과제 네 이 머리 부딪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4회전입니다 어느 날 저렇게 주먹이 곧으로 빙빙빙빙 도는 건 안 봐요 네 스트레이트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론 에세트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제 다가서고 있는 에세트 이제 에세트가 적극적이죠 네 저거는 스트레이트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몇 차례 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풀릴 때가 됐습니다 4회전이면 저렇게 오히려 슬슬 풀루고 들어온 걸 백인철이 잘 활용을 해야죠 공격을 할 때에는 호점이 생길 마련입니다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의 첫 번째 방어전입니다 허치는 백인철 접근전 백인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받아치는 주먹도 허 쳤 극기의 망정이지 저희 걸리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다가서고는 백인철 스트레이트 컴치는 에세트 주심이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에세트 선수가 아주 또 딸자 위에서 누른 것을 밀고 들어가는 백인철 백인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두 특정한 거 던져줘야 돼 같이 네 좋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백인철 이제 저 주먹은 공격보다는 상대 선수의 의도를 깨투는 교과를 가져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나 그러네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백인철은 조금 더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공격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 기회가 지나가나요 그렇죠 접근해야 됩니다 백인철이 아 이거 평상거리를 유지해주면 안 됩니다 너무 컵군요 크게 허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역습으로 나오는 에세트 역습이었습니다 저걸 맞으면 안 됩니다 백인철 저걸 맞... 저걸 위험하죠 너무 큰 걸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밀고 들어가는 에세트 이 에세트가 아주 수비 자세가 좋습니다 맷집도 좋고 백인철이 들어갈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터치는 백인철 스트레이트 네 다시 밀고 들어가는 백인철 아 백인철이 많이 지쳤군요 백인철이 움직임이 좀 도내집니다 네 그렇죠 저거 걸리면 곤란합니다 충격을 이번엔 많이 받았습니다 4회전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시미 시미